안녕하세요 지금 한 저녁 6시 정도 됐는데 방금 영어 채널에 올라갈 뷰티 리뷰 영상을 찍었거든요 짜잔 이거 너무 예쁘죠 브러시 그래서 방금 얘 리뷰를 찍어가지고 지금 화장이 되게 화려한데 지금 이제 준비하고 저녁으로 에릭이랑 치킨 먹으러 나가려고요 이거 봐요 이거는 진짜 양호한 편인데 영상 한 번 찍고 나면 진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쇼퍼스라고 여기 있는 약간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인데 가서 이번에 로레알에서 새로 나온 파운데이션인데 그것도 테스트 리뷰 찍고 싶어서 그것도 구매하러 가려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자 이제 옷을 갈아입었지요 아 렌즈 빼는 거 깜빡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안 tac 핵을 좋아하려고? 네 그니까서 마와 팝과 подт 뭐의 변화와 버전이 달라요? 버전이 더 먹기, 버전이 더 먹기. 아... 그래서 레스토랑 버전과 버전이 달라요? 네, 그쵸. 그리고 마지막은 nightclub. 음... 그리고 Smitty probably won't be busy. 오, 스미디. 알아서. 너 거기에 스포츠쇼을래? 아니, 스포츠쇼을래요. 아니, 스포츠쇼을래요. 스포츠쇼을래요. 스포츠쇼을래요? 아니, 스포츠쇼을래요. 스포츠쇼을래요. 제 영상에서 확인해 볼게요. 정신! 뭐야? 스포츠쇼을 Stir! 스ắ이 Katherine 트와이드 잘 Alaress три에서arp そ의적인 영상 에티 vidume을 læ training 키즈아 astronomical 번거라. 라라 figura, schools에서 Whole Marvel fixed. 다음 주에. 뭐 하고? 프랑스 페스티벌! 아, 아, 아이고! 4번 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 페스티벌? 페스티벌 주 Voyageurs! 뭐? 그 다음 주에. 여기 있는 곳은? 제 공원. 가장 큰 장소들이. 10 장소들이. 그리고 10 장소들이. 그리고 10 장소들이. 프랑스 뮤직비디오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전통 뮤직비디오가 잘하는 것 같아요. 자, 도착! 여기 스미디에 갈 건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들어가면 문이 왼쪽이랑 오른쪽이 있어요. 왼쪽으로 가면 식당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퍼비에요. 그래서 술을 마시거나 이제 스포츠를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나는 밥을 먹겠다 하면 왼쪽으로 가면 되요. 오늘 윙 딜이 있어서 윙을 먹을 건데 여기 이렇게 엄청 종류가 많아요 맛이. 에릭이는 항상 핫 윙을 시키고 저는 바베큐랑 스위트 칠리? 항상 두 가지를 주면 항상 두 가지를 주면 항상 두 가지를 주면 항상 두 가지를 주면 항상 다른 가지를 주면 안됩니다. 백두. 고마워. 고마워. 너리 뭐지? 저는 마일드 맛이랑 스위트 칠리 바베큐 맛을 시켰어요. 여섯 개 여섯 개. 에릭이는 열두 개 핫 치킨 윙. 6 치킨 윙은 1.5 파운드. 그리고 12 치킨 윙은... 오! 오! 야오! Can I grab it to anything else at the moment? 아까stage 한잔 좀 드 itu. atélecor な Voll. 아 но seasonal. 12 치킨 вами 이것저것иру思 temos Deus. 죄송합니다. 아마 우제 우리를 말했mesi. 제일 먼저ologistرف Hershoغ아. 요강좀을 받 Goblin. 요강을 넣 karate 안 닿았 norteÅ.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무슨 일이야? 아직도는 마요? 혹시 알았나요? 이 맛은 매우 strong 한국 음식은 너무 여전히 마치죠 부산 여전히 다르게 여기! 여기! There's beer behind me! I think that I found my best combo. It's a good combo? My best combo. Now I'm going to shoppers to buy foundations. Oh, we can get Tim Hortons here. Mm-hmm. Eric이가 쇼퍼스 갔다가 Tim Hortons 가서 도넛을 좀 사고 싶대요. 엄청 추워! What is the degree today? It was actually kind of nice today. What?! Yeah, it was, seriously. Look at this big truck, baby. Clearing the snow. Ahhhh! They're attacking us! Where am I allowed to park? That's a big truck. If you want to park, you want to park your brothers and sisters? Come on! Here. 여기... 스틱 이 테스트 컨실러가 있었는데 아직도 여기 마지막 하나 Perfect Tim Hortons Timbits Atc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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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no more strawberry timbits It's all gone already He's pretty happy He's pretty happy This guy is your guy Yeah that's my favorite Is that your favorite? It's so good There's only like two left now Stop Ikidoki Calm down Calm down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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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finished it He killed it Bring my donut babe Oh I'm so all right I didn't drink a drink I didn't drink a drink You know Eric says something very weird Yeah Yeah Really Eric said But in Canada In Canada these days the cool way to say pizza is ZA Yeah ZA Let's get some ZA It's a slang Z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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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there's a new pizza restaurant called just ZA Because of that saying So you said Let's get some ZA Let's get some ZA ZA You know I'm getting old So I'm not that cool anymore ZA ZA Now ZA 그리고 지금 컨실러 지속력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빨리 못 져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너츠인데 도너츠가 두세 개 남아있었는데 마지막이라 그런지 조금 말랐어요. 밥 다 먹었어? 넌 틀려오네. 나 whose을 다 먹으면 이런 거에요. 나는 엄청 작아. 너무 맛있다 저는 한 잔 김치찌개 한 잔 김치찌개 한 잔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 죄송합니다 뭐 하는지? 뭐 하는지? 아 너무 졸려요 지금 12시가 지났는데 제가 오늘 컨실러 팬티뷰티에서 새로 나온 컨실러가 있는데 그거 8시간 지속력 테스트하느라고 아직 잠을 못잤어요 이제 얼굴 씻고 자려구요 오늘도 브이로그 봐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가기 전에 잊지말고 오늘은 졸려도 인사를 하려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잘 되세요 감사합니다.